두 장을 변화시킵니다. 형상 어? 둘 다 힘오름. 근데 쟤는 오식오름 구독 구독 좋아요. 알림 설정까지 알림 설정 강정 혈안 횡닷 문 목 이승 목 모기가 웃으면 죽여버려야 합니다. 완벽한 타격은 완벽하지 않고 무적은 무적이 아니고 기펙트는 결함이 없는데 다 이런 것들 못하네요. 뺨어! 락아불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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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포영화로 벌어들인 수입은? 울어머니 퍽 못 벌어들이면 불효자식 락아불링 충격파 쓸까? 전투 채면 쓸까? 끙 요정있는데 좀 graves 야 궁극기 락 prov 이건 대학살 코날두랑 메시가 지구상에서 사라지면 코메로스 어 싸신 어 요정컷 끝 끝 끝 끝 끝 끝 둘 어, 오짐. 그냥 쓸걸. 그냥 쓸걸. 아 아 하이앗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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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신 사신 뺨 재물 줘 진짜 주네 제주도에 사람이 많이 사는 이유는 제주삼다수 제주삼다수 사혈 사혈이야 사혈 아니? 얘 개미냐 브레이게임 많이 맡겼네 이거 러덕놈 더덕놈 라방을 영어로 못쓰는 이유는 못쓰니까 못쓰 아니 아니 괜찮아 근데 이정도면 러덕 헐 도둑놈 스킬 형상아 왜그래 너 쓰레기게임 쓰레기게임 진짜 으위 도둑놈 이건대 되돌냄 미쩍 이나 들리가 물론 야 아아 금방 이 영상 잘 좋아 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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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쓰레기 게임 똑딱똑딱 똠 겨우 그까지 들어오러 가니 계속 마인공 물드 나와서 피 못 빠는 것도 엥간히 꼽네 젝스 몬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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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휴 능말 드디어 악마의 영상이 첫 바다로 뜨네 근데 죽는거 아님? 배면 좀 그만 걸어 짱구네 짱구네 짱 물건이 모두 새것인 이유는? 짱구 엄마가 신영만 좋아하니까 짱구 엄마가 신영만 악마의 영상 좀 제발 남편 매일맅 블랙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구매랑 좀 던질 줄 아는 놈인가? 아닌가? 구매랑 좀 던질 줄 아는 놈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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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헐크가 변심할 때 도시 찢어지는 주인은 복장이 터져서 복장이 터진 헐크 이규준 아쉽다 정말 아쉽구만 엄마가 마르면 마른다 거주인형 순수 능숙 강섬 개몽 다 괜찮네 개몽도 지금 나쁘지 않은데 그래도 강섬 강섬 나 무한댁만듬 재물 강파 안되있었던 건 좀 아쉽네 천재 지금 못쓸 것 같다 전주장비 하나만 할까 진절머리남 진절머리남 재물 지금 4장 뽑으니까 방화대도 쓸 수 있겠다 벌칙 ض้า 1 2 1 1 1 아니 잠깐만 여기서 해의 시계가 나올 줄은 진짜 몰랐네 다 태워 이제 앞이 없어 내가 여기서 다 나갔 슬픈 사람들끼리 모이는 것은 유유상종 유유 네 덱에서 다 나가 파열? 파열 잭스 근데 힘 어차피 잭스만 써도 되니까 힘은 필요 없고 일단 제거는 하고 북한도 필요 없지 않나 이제 좀만 더 들고 있을까 아니 근데 북필 필요 없는거 맞는거 같은데 아버지가 항상 끝자리에 앉으시는 이유는 거기가 가장자리라서 가장자리라서 고통주는 이벤트 없나? 음 니마 고통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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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트레기 이벤트 때문에 피만 깎였네 이런 거 좀 더 이해하실까? 어떻게 그렇게 말해야지 뭐 쟤 아마 와아이 뭐야 이거 필요없는데 먹지 말 걸 그랬나 쓰리게임 신부가 부패를 던지며 한 말은 기다려 본캐로운다 기다려 본캐로운 형상은 지난 시대에 패배자니 말이지 와 10에너지 다 날렸다 쓰레기야 유용해 이즈일은 이즈일은 드디어 아싸 달팽이 안 나왔다. 대사 없는 달팽이. 대자 없는 달팽이 안 나왔어? 그래. 금불불불들끼리 싸우면 간절 덕 조개나 썩 졌어 세븐 없는거 세븐 없는거 세븐 없는거 세븐 esta 세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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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가 잘 깨지는 이유는 GLASS는 흰 ㄴ ㄴ 라서 흰 ㄴ ㄴ 그래서 뭐 강화함 아니 신성 신성이면 흘려보내기까지 할까 흘려보내기 필요 없긴 한데 그냥 흘려보내기 하죠 뭐고 아 너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플 때 땀이 나는 이유는 식땀이라서. 식땀. 식은 땀이다. 클로스라인 쓸까? 아... 쳐도 되겠다. 아... 우짜질. 버퍼 때문에 사람 고민하게 하네. 아니? 이게 버퍼특이 아니네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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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볼까? 아 이거 보상좀 실수한거네 란카스 유고 잭스 살리고 난 기...아니 그냥 기사로 다 트워버리겠다 해치웠나 마지막에 와서 근본드는 플래시 기드 버림 도박 중독자들은 물을 어떻게 마실까요? 골짝골짝 골짝골짝 그래서 호림 점수는 낮네 다 맞고 다녀서 도자기 층당 6골드도 안주네 골짝골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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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골짝골짝